네,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수포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 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 8천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비폭탄 예산이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석의 책임을 떠넘긴 모렴치 예산안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입니다. 아직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오늘은 내년 예산안의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 수입이 0.3% 증가의 계층인데 비해 총 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쌍끄리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내년 21년 마이너스 2.0%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마이너스 3.6%인 72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본해산 대비 최초로 109조 7천억 원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5.4%로 크게 악화되는 등 재정 전반의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1일의 경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우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이러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 채무는 천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천만 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지며 1인당 채무는 2016년 1,223만 원에서 22년에 2,064만 원으로 약 800만 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채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의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대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24년에는 GDP 대비 60%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관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 속도로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들려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1천조 원의 국가 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될 것이며 1인당 국가 채무가 2천만 원을 넘게 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채는 2,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현 정부의 습관적인 확대 재정 운영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차기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모렴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대책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 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뻔뻔하게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실직자 모두가 오늘의 생존에 근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하여 인위적인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 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재정당국은 빚내기와 세금 쓰기에만 급급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않는 등 오히려 급속한 재정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로 미래 세대에게 세금 폭탄과 함께 복지 축소 성장 잠재력 급락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암울한 경제 현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그리고 실업자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12월 2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여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